안녕하세요! 한입 타이버 activate 톱톱톱톱톱 컬러의 칼국수 오징어 마스터 lez 오징어 턱 대단하러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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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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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소금을 넣어 먹어야지 소금을 넣어줘야해요 소금을 넣어가면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줬어요 계란 양념장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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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으로 turn to the camera 또 1개에 톡톡 4-2개 이걸로 잘 익었어 이놈이 기타 배불로 잘 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